우윤근 러시아 대사는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에 있지만 언제든지 임종석 실장이 낙만하면 그 자리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경쟁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종석 실장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물러갈지도 모른다 오른팔이 음주운전해서 사고치고 나가고 등등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어쨌든 바뀔 수가 있다고 하면 우윤근 아닙니까? 또 하나 장하성 실장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김수현 실장으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 김수현 실장은 아마도 임종석 실장하고 호흡을 맞춘 사이고 성질했으니까 좋은데 그때 경제가 너무 엉망이니까 친노그룹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변양균 전 실장입니다 능력 있죠 일은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변양균 실장 라인 쉽게 하면 변양균과 거의 사람들 경제관료들이 청와대에 정책을 접수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는 비서실장 경쟁자 아닙니까? 내 입장도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김태우 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보면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그것보다도 진대재 변양균 이름들이 나옵니다 게다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분도 일 잘한다고 조선의 칼럼도 속할 정도로 진보냐 보수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런 집단들이 가상화폐 투자 동향의 정보를 알렸다 그리고 이걸 김태우 사관은 지시를 받고 했다고 했습니다 승진까지 거기에 들어가요 일기업 승진 그게 맞다면 아마도 이 안에 있는 이름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임종석 실장이나 또는 그 옆에서 일하던 장하석 실장이나 이런 사람이 볼 때는 우리의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는 변양균 그룹 변양균 그룹에 대한 견제 뭔가 그러니까 이게 사찰 의혹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민간인들입니다 왜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이 과거에 장관을 지냈고 과거에 실장을 지냈던 이런 사람들을 사찰하느냐 자기들 말로는 뭐 제2의 바다 이야기가 무서워했다지만 아 핑계 그거는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든지 그렇죠 하긴 왜 합니까 게다가 또 하나는 정책 문제라고 하는데 아니 거기는 뭐 IT 전문가 없습니까 있죠 러시아 대사에 뭘 주면 실장님이 좋아하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정두원 의원이 사찰당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남경필 의원도 사찰당한다는 이야기를 실제 남경필 의원은 당했습니다 부인이 뭐 부인이죠 보석상을 하는데 그거 뭐 밀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아왔는데 정두원도 마찬가지로 부인이 사찰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끼리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끼리 이름들을 보면 어쨌든 비트코인 관련해서 변양균, 진대제, 변장호 이름만 들어봐도 잠재적인 경쟁자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은 실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간에는 안희정 날아갔고 이재명 위태위태하고 박원순 위태위태하죠 조만간 김무경 김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감장에서 질문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는 건데 아무런 근거 없지만 사람들은 국회에서까지 안, 이, 박, 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 잠재적인 대권 후보자들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슬란한테 높다고 봅니다 왜? 엄청난 거물입니다 우윤건이라는 정치인은 그리고 이 정도 일이라면 올라왔을 거 또한 검찰에서 무의음이 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검찰 수사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거는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 올 때는 음 그래 그래 마음대로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뭔가가 이런 과정에서 우윤건 대사가 설사 억울하다 하더라도 기스가 가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강래 전 등등해서 지금 여러 명이 지금 나오는데 보면 어쨌든 개파를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다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김대우 사원 관련한 이 모든 사건 사고 이런 난리 부르스가 결국은 한 곳 임종석 실장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우리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이상 그리고 임종석 실장이 반론이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하시던 보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전달하는데 어쨌든 과거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럽니다 정적 제거용 사찰이 많았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가 다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까지 부인하지 않겠으나 지금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어쩐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필요한 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오늘 정적이 없으니까 이 결론으로 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신혜안수 오늘 아주 정확한 얘기했는데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꽉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꽉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응원글 이게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옳은 소리 옳은 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